유로화 강세로 유럽중앙은행까지 사실상의 구두개입에 나선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재의 미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환율 수준은 정상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열린 정부경제자문위원회 포럼에서 국가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유로당 1.3에서 1.4달러는 유로의 역사상 정상적인 범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. 메르켈 총리는 이어 남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유로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태양 아래 눈이 녹듯 기다리다 보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